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도 뛰어넘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4%가 증가했습니다. 또 13개 부문 중 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자동차와 부품 등 11개 부문이 전달보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가계 저축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물류 대란으로 물품 배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연말 시기에 앞서 미리 쇼핑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향후 소비 심리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으로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